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왕 키워드 시간입니다. PC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오늘 양시장 모두 간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10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대, 민간 소비, 그리고 다른 종목들 살펴볼 만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고용보고서라든지 CCTV,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가, 외국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이 소폭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네옴시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호재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안 사우디 국보펀드 총재가 내주에 방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한미글로벌, 삼보토건, 그리고 히림까지도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히림이 22.46%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삼보토건도 10.49%, 한미글로벌도 15.34%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히림의 주가 차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네옴시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사실 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9,570원 선에 터치를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모멘텀이라든지 새로운 이슈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갔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도 사실은 횡보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 주다가 오늘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예산 확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키워드 그리고 특징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거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소식을 들려올 경우 이렇게 또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부산 애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전날 상업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에 원전 부문 예산은 중소와 중견기업 지원, 수출, R&D,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걸쳐서 전방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한신기계가 9.4% 탄력받고 있고요. 오르비텍이 1.11%, 우리기술이 3.57%, BHI가 0.9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로봇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또 한 가지 잘 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죠. 어제도 AI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일체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시수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7.3%에 오른 16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면서 장중에는 17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렌시스가 30% 꽉 채운 상가가 기록하면서 3,18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이 로봇 사업 강화를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렌시스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1위의 점유율 지위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에 연출하는 중이고요. 3,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왕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